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강연 CEO 아바타 씨바타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 나눠볼 주제는 돈 버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다 돈 이제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버는 게 좀 수월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모두가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다 경쟁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치열한 거는 언제나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돈 버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올림픽 보면 100m 달리기 국가대표끼리 모여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국소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매번 작은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번 경쟁을 해야 되고 승자 패자는 항상 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누군가는 돈을 쉽게 버는 것 같고 누군가는 조금 더 어렵게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죠. 교환해야 돼요. 돈은 여러분 어때요. 교환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내가 이게 가치가 얼마면 사람들이 지불하고 돈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물물교환을 직접 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돈 많이 벌겠다고 해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영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쉬워 보이는 걸로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다 해서 혹은 투자예요. 그러니까 교환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되게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왜 어렵냐. 진입 장벽이 낮아요. 진입 장벽이 낮아요. 왜? 예를 들어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유튜브 광고로 돈 버는 방법. 다 뛰어들 수 있다니까요. 다 뛰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운이 좋은 누군가는 어때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그 사람이 잘해서 번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 운이 너무 많이 붙어요. 운이 너무 많이 붙어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이 교환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교환할 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 벌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환은 옛날에는 뭐가 원탑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환의 원탑은 의식주 카테고리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승자들은. 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서 되게 반성한 게 뭐냐면 되게 무지했구나 한 게 여성 의류 시장이에요. 제가 옷에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는 여성 의류 시장이 커 봤자 얼마나 크겠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큰 시장이 없어요. 제가 여성 의류 시장을 100으로 봤다면 그건 만이에요. 만. 와 난 이렇게 큰 시장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는 세상에 그 수많은 여성들이 심지어 남성들도 온라인으로 옷을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 밖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죠. 당장 이게 교환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생겨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말하고 블로그에서 말해서 여러분이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못 돼요. 거의. 그러면은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걸로 번 사람 있다는 건데 그건 그 사람이 잘해서 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명 중에 한 명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을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냐. 봐라. 내 말 들었으니까 얘는 잘 벌지 않았냐. 마치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거가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운행 영역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진짜로 색다른 거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 거를 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거 하면은 그게 마케팅 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케팅 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홍보할 방법이 요즘에 유튜브랑 페이스북이 있어서 오히려 더 유니크한 게 훨씬 잘 돼. 그게 진입장벽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교환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고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이 쉽다고 하는 거. 남들이 유튜브에 나온 거 하는 순간은 돈을 못 벌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최고 사례는 그 여러분이 미주리 스타퀼튼가라고 한 번 쳐보면 나와요. 그게 이제 아까 내가 보니까 60만인 줄 알았는데 65만으로 컸는데 그게 빌 수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65만 구독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버는 분들이 뭐 5억 10억 이렇게 벌 거예요. 유튜브 수익 뭐 그다음에 PPL 붙이면은 뭐 10억 정도 벌면 많이 버는 유튜버일 거예요. 이 미주리 스타퀼튼은 제가 알기로 이게 그 뭐 그게 면직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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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크로스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그걸 작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여기는 유튜브 수익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제품을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튜버랑 경쟁이 안 돼요. 매출 단위 자체가 몇백억 단위라니까요. 아마 유튜버로만 버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장난감으로 버는 채널이 제일 많이 번다고 나왔는데 거기가 PPL 해도 몇백억밖에 안 돼서 미주리 스타퀼튼 보다 매출 자체는 작을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그로스아이큐에 나오는데 뭐 그 킴 카샘디아 동생이 카일리 코스메트인가 화장품 업체 차례를 했어요. 그 친구가 광고비를 쓰지 않고 인스타로만 매출을 1조를 내요. 만약에 그 친구가 단순히 유튜버여서 유튜브 수익만 얻고 유튜브 수익만 얻고 그 다음에 PPL만 했으면 1조를 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교환을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화장품으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래서 프로그래머 직종이 왜 돈을 많이 버냐? 그 무형적 자산인데 그 프로그래밍 하는 능력의 가치가 아직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프로그래밍은 교환 가치가 높냐? 프로그래밍으로 나오는 IT 비즈니스들은 여러분 상단이 열려있는 비즈니스가 많아요. 뭐예요? 한계 비용이 다 영에 수렴하는 비즈니스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작아서 복제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한 번 빵 터지면 어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봐요. 아까 또 인스타그램 가면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인수될 때 직원이 50명 미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세 개를 장악한 비즈니스가 됐어요. 프로그램은 이게 되게 선형적이지가 않아요. 비선형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본가들이 어떻게 투자하냐? 실패를 각오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10억씩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잃어도 나머지 9개에서 90억을 잃어도 나머지 1개에서 1000억을 벌면 본전이 만에 다 내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유능한 프로그래머는 생각보다 드물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기초적인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박봉입니다. 하는 일에 비해. 그 다음에 야근도 제일 많고 근데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가 어느 게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임의 핵심은 나중에 동접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동시에 접속을 하는데 어때요? 접속을 하면 서버가 빵 폭주합니다. 그 동접을 받아내는 게 엄청 실력이 있는데 거기 배틀그라운드 총책임자님인가 MD분인가 GM인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동접의 1인자가 호주에 있는 자기 친구분이셨나 그럴 거예요. 아무튼 구체적 디테일은 여러분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맥라이 그래요. 그분을 모셔오려고 엄청 삼고초려를 했대요. 왜? 똑같이 서버 개발자들은 많은데 이 사람만큼 몇백만을 동접을 수용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용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IL사이언스에 우리 그분 인터뷰 하신 분이 IL사이언스가 되게 좋은 중소기업인데 거기가 실리콘렌즈를 개발을 했고 실리콘렌즈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또 투자에 성공한 게 IoT 화장실에서 변기 비어있는 안 비어있는 휴게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이는 IoT 서비스를 개발해서 성공을 했는데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실리콘렌즈는 모르겠고 화장실은 대박이다. 벌써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진입장벽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리콘렌즈는 왜 모르냐. 그거 다 피직스랑 케미스트리를 알아야 재료를 알아야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떼돈 버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시는 분이 서울대에서 아마 그 80몇 년도에 서울대 입학 차석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박사를 되게 일찍 마치시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로렌스 버클리 포닥을 국내에서 박사 받고 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엄청 능력자예요. 이분이 엄청 능력자인데 이분이 어떤 업을 하시냐면 어떤 이런 재료인데 이게 마그네틱이랑 반응을 하는 거를 벌써 여러분 이제 모르겠죠? 마그네틱이랑 자성에 반응을 하는 재료를 만들어갖고 이게 어디 쓰이냐면은 위조 제품을 가려낼 때 쓰여요. 그래서 이게 홀로그램도 있고 위조 제품을 가려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딱 그거예요. 태그를 딱 대보면은 이게 이 제품만 특정 이 마그넷에서 어떤 패턴이 나와요. 마그넷으로 이거를 위조할 방법이 없어서 되게 고가의 제품에 위조 방지 스티커처럼 되게 액체인데 액체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비닐루 같은 데다가 플라스틱 백 같은 데다가 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여러분이 어떤 특정 마그네틱이 되면 거기에 반응 안 하면 이건 위조인 거예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개발비가 많아서 그렇지 원가가 얼마에 정확하진 않아 이것도 원가는 십몇 원인데 이게 팔릴 때 70에 80배로 팔려요. 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의 한계는 뭐냐면은 유튜브는 되게 1차원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 1차 가공해서 끝나는 거 스토리 그 다음에 뭐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노하우 이런 거는 여러분 진입장비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서 어떤 재료를 쓰거나 아니면 코딩을 해서 어떤 아키텍을 짜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만 하는 사람이랑 내가 김치를 오지게 잘 담가 김치를 오지게 잘 담가 그래서 김치를 잘 담그는 기술이랑 유튜브랑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돼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잘 되면 이 사람의 부가가치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은 세상에 많겠지만 김치를 잘 담그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이 돈 버는 게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입장벽의 낮은 데를 들어가면 개나 소나 쫓아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로 개나 소나 못 쫓아오는 진입장벽이 높아. 이거 다예요. 이 카테고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마냥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데 진입장벽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체인지그라운드는 유튜브에서 어떤 진입장벽을 갖고 있냐 어떤 진입장벽을 갖고 있냐 우리는 제작 시스템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컨텐츠 트랩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더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동시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이게 진짜 필요한 편집인가 그걸 엄청 따져보고 그 다음에 공부량을 늘려서 단순 편집이 아니라 채널의 퀄리티 자체를 높게 가져가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그렇게 해서 롱런에서 성공한 게 웅이사 하루공부 컨텐츠예요. 웅이사만큼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해 주는 데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요목 조목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냐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웅이사 컨텐츠가 여러분 입장에서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여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빨리 생산하냐 우리는 우리의 경쟁력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과 질을 다 잡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들 보면 저희보다 질이 높은 데가 있어요. 저희보다 양이 많은 데는 거의 없어요. 양과 질을 어떻게 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팩터를 갖고 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총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보다 높은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채널을 완전히 다 분리해버렸어요. 맨 처음에 다 하나였죠. 그래서 체인지그라운드는 웅이사님이랑 체인지그라운드 중심으로 독서연구소는 고작가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신박사TV는 저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컨텐츠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골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에도 되게 안전하죠. 해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안되면 여기가 잘되고 여기가 안되면 안되고 다 안될 때도 있지만 다 잘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경쟁력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가 내 진입장벽이 뭐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진입장벽을 넘어서야 되고 나는 어떤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는가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이 계속 돈 버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뭔가 쉬워 보이죠? 뭔가 쉬워 보이는 거는 여러분 경쟁자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만의 유니크한 능력을 갖고 있나 그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나만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 그냥 그게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은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김치를 담근 능력에서 유니크함을 뭘 뽑아낼 수 있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양산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 아니면 나는 얼마나 아삭한 김치를 남들 그러니까 김치도 어떤 사람은 묵은 김치도 어떤 사람은 되게 새로 담근 김치를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나 김치를 아삭하게 만들 수 있나. 그 다음에 나는 이 김치가 얼마나 김치찌개 특화되어 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김치에서도 여러분이 내 유니크니스를 확 올릴 방법이 많거든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김치를 완성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김치 만드는 걸 잘 모르는데 숙만 죽여서 그것만 따로 포장해서 해갖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제가 말하는 회사들이 다 특화된 김치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세분화했을 때 그게 마케팅이 붙으면 여러분의 성과와 네트워크가 붙어서 성공이 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성과를 성공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성공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언제 휘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 어려운 길.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 출판업을 맨 처음으로 찍고 가냐. 출판업은 오지게 어려운 길이 뭐냐면 출판으로 매출을 적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어? 쟤네 돈 잘 버니까 우리도 쫓아 들어가자. 출판은 여러분 마진 자체가 오지게 작은 사업이어 그래서 조금만 넘어가면 더이상 마케팅 비용을 쓸 수가 없어요. 객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객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 와중에서도 매출을 내고 있는 거예요. 출판은 전형적인 복잡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퀄리티로 뿌려놓고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뿌려놓고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출판업에서 내가 당장 성과를 내고 싶으면 100% 망합니다. 그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을 저희는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출판업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출판사가 기다리지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로크미디어가 저희 만나기 전에 일본의 그걸 무슨 웹소설이라 그러나? 아무튼 좀 이렇게 숏한 소설들이 있는데 어떤 데랑 협업을 하다가 1억 고라받고 2억 고라받고 3억 고라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거기랑 협업을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너의 이름은 빵 터지면서 그 끊은 회사는 돈 다 벌어서 다 메꿨어요. 로크만 몇 억 날렸어요. 보셨죠? 출판은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진짜 로크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업계 탑3예요. 뭔가 많이 알 것 같죠? 복잡계는 여러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너의 이름은 아니라 그거예요. 최장을 먹고 싶은 건가? 뭔가 하나 대박된 게 있어요. 이름 알아요? 정확하게? 너의 최장 나는 곱창이랑 막창을 먹고 싶은데 최장은 좀 무섭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빵 터졌어요. 이게 출판은 기다림의 미학. 제가 말씀드렸죠? 초조하면 프레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요즘에 예를 들면 제가 우리가 출판 마케팅을 따로 안 해도 잘 나가는 책이 러브팩추얼리예요. 출판을 할 때는 그렇게 마케팅 할 때는 잘 안 됐는데 스테디로 되게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소문이, 입소문이 우리가 내지 않았는데 아름하름 나는 거예요. 러브팩추얼리 관련해서 마케팅 1도 안 한 지 몇 달이 넘었어요. 알아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입장벽을 없는 것 같지만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시스템적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인 이런 전략적 진입장벽을 이미 다 만들어놨죠. 근데 이거는 안티프레질이라는 것도 다 노출되어 있는 전략이라서 다른 출판사도 따라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은 돈 앞에서 싱숭생숭해서 올바른 의사결정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랑 고작가님도 4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초반에 틀린 의사결정을 해서 돈을 날렸어요. 우리가 다 하는 것 마냥 떠들지만 몇 번 말씀드렸죠. 계속 틀립니다. 복잡기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꾸 느끼는 게 뭐냐. 예측을 줄이면 줄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이걸 더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이게 근데 말이 너무 어려요.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거냐고. 결국에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대치를 낮추고 거기다 투자를 덜 하는 거예요. 예측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예측을 안 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건 책을 셀렉션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망한 컨텐츠가 그거예요. 제가 후원을 600만 원 해준 게 있는데 산티아고 가서 휠체어로 가는 거 있거든요. 취지는 너무 좋죠. 저는 근데 이게 산티아고 순례를 휠체어로 해? 이건 글로벌로 대박난다. 개 쫄딱 망했어요. 그래도 의미 있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슬퍼진 않지만 그럼 저희는 또 비즈니스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6만 원 벌었을까? 60만 원을 일단 못 벌었어요. 광고 수익으로 그걸로. 그래도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한 거지만 저희가 사익적인 측면에서 완전 망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알았으면 조금 알았으면 그걸 더 작게 후원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여유가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요. 아직 왜냐하면 직원 월급이 우리가 직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월급이 매달 나가야 되는데 저는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대박날 줄 알았고 다 대박날 줄 알았는데 택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돈 벌기는 절대 쉽지 않고 쉽게 벌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돈 벌기고 어렵게 벌려고 하십시오. 어렵게 벌려고 하면 성공했을 때 롱론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우리 졸꾸러기름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